Q. 나 지체 나갈까? 2만원 할래? 너 6만원에 나갈아. 1만원 할아버지 1만원 잘 걸려주세요... 2만원? 믹볶이 고소했어요 반갑다 1. 안부좋아 1만원 당신의 캐릭터를 선택하십시오 권태 양아치 선도부 권태는 현 버전에서 지원하기 싫습니다 뭐야 이거 학교야? 교복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야 뭐야 이거 지태를 별로 다를 거 없는데? 선도부를 따돌리십시오 선도부 형님은 감상하는 날이 많이 느끼는 현금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넥타이 브로콜리 빗자루 외발 자전거를 조정하려면 좌우스틱을 번갈아 움직이십시오. 뭐가 이렇게 헷갈려 진짜 나 때린 놈 다시 도선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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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